생얼 어떡해 피부가 다 뒤집어졌어 너희들이 좋아하는 나의 팔 근육이다 야 너무 싫어 야 너도 같이 해야지 어디를 갈까? 여기 갈까? 왜 내가 쎈니야? 자 이렇게 하자고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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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약간 너가 너가 마저 묶어야지 아니 넌 앞에 봐 난 앞에 봐? 오케이 아니 야 잠깐만 마킹 한 번 봐 우리 노래 틀어볼게 아 이거 아닌거 같아 임시 저장되는 건 같이 보여드릴게요. 착하니까 이게 제일 나은 것 같기도 하고? 그런가? 아니 안 돼 아니 너무 웃겨 좀 잘라야 되지 않을까? 어 너무 길어 개인 숙제하는 지민이 엄청 열심히 한다 올 화이트 걸 저 고해성사를 할 게 있습니다 오늘 운동을 하다가 요가매트에서 잠들어서 두 시간 반을 넘게 잤습니다 선생님 정말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지금 물구나무 서기를 할 건데요 제 자려고 잔 건 아니었고요 요즘 힘들었는데 갑자기 잠이 솔솔 와서 잠들었어요 솔솔 솔솔 왜 탈락이 엔터 세정하러 갇힌 새 같은 거 안녕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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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우리 언니 하나만 더 해줘야지 레 ¿啥? 야 청바지 하나 입어 Cost 피부고정 하나도 안되네 아아아銀 싫어 지워줘 이거 보보보보보보보보보보보보보보보 아우 저는 머리를 먹었어요 오늘도 마감 끝 안녕 이게 뭐야 안녕